여러분 사람이 이번에 미국의 상원 하원 청문회 과정에서 하버드대학 개의 총장이 반유대주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학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이야기가 두리뭉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됨됨이 전모를 드러내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많은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한 사건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반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전모를 다 그냥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대법관들이 다 부정선거를 덮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도 그냥 단순하게 선거 부정을 덮는다는 데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갑재 씨가 선거 부정 문제를 끝까지 덮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갑재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찬성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냥 조갑재라는 사람의 그 전체 그 인생 전체 그 사람 전부를 다 그냥 덜어내는 사건인 거죠.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아주 외쳤습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만 같은 그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쓴 선택의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댐댐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취임사라든지 광복절사라든지 그렇게 드러난 그런 것이 여러분들 진짜 모습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진짜 모습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방관하고 은폐하는 부분이 바로 윤 대통령의 댐댐이 그 자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묵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직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부정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덮을 수 있느냐 덮지 않아야 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한민국에 9번 발생한 부정선거를 덮고 4월 10일 총선의 10번째 부정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방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체제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국민들이 다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해서 국민들이 권력교체를 이제 영원히 불가능하지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보통 여러분들 그냥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특별한 정문 지식이 없더라도 예상 가능한 미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그 예상 가능한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그 예상 가능한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상 가능한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한덕수치라니 그런 분들이 고급 정보를 접할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그 소위 칼룸리스트 가운데 명칼룸을 쓰는 그런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만일에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본인들이 잘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게으른 거고 그런 사람은 별로 드물 겁니다 단 그냥 이익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말 못할 이유 때문에 그냥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든 책이 잡혔든 아니면 협조를 받았든 아니면 기분이 좋았든 나팠든 간에 그냥 덮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럼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덮으면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뭐죠 선거마다 들러리를 서고 그냥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을 지금 대통령께서 용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허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가 윤 대통령의 댐대미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사례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대단히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 표를 던지고 아이들과 이런 이 땅에서 노후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살아야 될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그런 삶을 전혀 뭡니까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름들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주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라고 치는 사람들 대한민국 언론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다 모르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직무상 수행해야 될 일을 전혀 반기하고 전혀 포기함으로써 그냥 국민들이 그냥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수화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협조하고 부역하고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부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정직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겁니다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취임사에서 제 기억으로 무슨 80번인가 70번인가 자유를 외친 사람입니다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자유가 본인의 손으로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그 참정권이 여러분들 자유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박탈이 되는 것이 너무나 명료하고 명쾌하게 보이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대학을 다녔고 동시대 성장한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냥 상상초월 납득불허 이런 겁니다 그 자체가 대통령의 댐대미를 그대로 드러난 사건인 겁니다 젊은 날 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재단법인 자유기업 설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하고 교류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얼려서 나라가 백척관두에 서고 선거부정 문제가 터졌을 때 젊은 날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여러분들 선거부정 문제를 막아야 나라가 자유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자기익에 충실하지만 그 댐댐이라는 것은 정말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의 본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댐댐이라는 것은 자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보수주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는 정직입니다 정직함과 자유와 개인의 책임과 점진적인 여러분들 개혁과 개선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수주의 덕목으로 다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용인한 자들이 어떻게 보수주의지 합니까 국민들이 먼저 노예상태에 완전히 전락하는 것을 그냥 목도하면서 다 협력 협조 부역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보수주의지 않는 겁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사람의 댐댐이라는 것은 그냥 좋고 좋은 시절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댐댐이가 비로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아홉 분의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그것이 천문학적인 증거물이 축적되어 있고 그 증거물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시민단체나 해외동포들이나 요소요소를 통해서 다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그런 상태에서 열 번째 이런 부정선거이고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고 자유애국시민들이 노예상태로 전략하는 그 중차대한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여러분들 소위 날인까지도 여러분들 포기해버리는 국민의 힘과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지켜보는 대통령을 보는 그런 제 심정은 그냥 참담한 정도는 아니고 이미 다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 자체가 그냥 윤 대통령의 댐댐이고 사람 댐댐이다 이야기죠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정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너무나 무책임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강아지도 이렇게는 무책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고 키우게 되면 자기 한 몸은 여러분들 썩어 여러분들 그냥 한 줌의 죄가 되더라도 자식들 세대가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아예 무식하게 아무도 배운 바가 없더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실행에 옮기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돌아가는 민초들보다 서울법대 출천들이 훨씬 더 형편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무책임한 겁니다 너무나 부정직하고 너무나 불성실한 겁니다 이 큰 여러분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사건의 전우나 점검을 모아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정도는 파악하는 지도청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죠 건배치 한 번 다는 데만 여러분들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도 노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청이라는 사람들이 국가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다 입을 쳐닫고 먼산 쳐다보고 그냥 시간 빨리 가가지고 적들의 지하에 국민들이 놓이는 것을 그냥 뭐죠 방임하고 방조하고 협력하던 것이 안 보입니까 나는 협력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냥 협력자들과 부역자들만 그냥 전체 뭡니까 세금충들이 그냥 들어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 해가지고 60대 남자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60대 남자들은 자기의 털이 이미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여러분들 비통하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데 그리고 그 죽을 고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 명료한데 그 간단 명료한 것까지도 관철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을 보게 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학을 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좌파들하고 이러면 어떤 약조가 있었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고 사기 조작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냥 약속이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뭐죠 손바닥 뒤비될지 뒤비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윤 대통령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너무나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날 방송하면서 이건 평일 날 하기 힘든 이야기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한동훈 씨한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왜 선거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한동훈 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거를 제쳐두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침묵하고 은폐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부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뭘 여러분들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3개월 지나게 되면 결론이 나오겠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참 대한민국이 허술한 겁니다 사람이 개인이든 지도자든 간에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철두철미하게 구명하고 해법을 구상하고 해법에 대한 우선수위를 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해결책을 여러분들 구현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9번째 도덕을 받고 10번째는 어마어마하게 큰여름 도덕질이 일어날 건데 그걸 목을 높여서 외쳐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그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체제가 이런 변질이 되고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주리를 털겠습니까 그건 이미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성을 장악해가지고 지방권력을 독점한 자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정도는 관철시켜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조금만처럼 나서시면 무게를 조금만 실어주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거를 다 방치하고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열의 댐댐이를 한번 다룬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내일 여러분들 5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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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